저기는 문둥병 테라스 입니다 가운데는 가루다 테라스 왕만이 이 가운데로 돌아다녔구요 저쪽에 앞에 있는 코끼리 테라스 이런 데는 신하들이 다니는 동로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테라스 가루다 테라스 왕쪽만이 아닌 가루다 테라스 입니다 이 안쪽에는 앙거르토 즉 왕궁이 있습니다 앙코르동 제일 앞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 주십니다 저 위에 새가 있는데요 저기요기 묵다 묵다가 자기 몸까지 묵었다는데 앙코르동 안에 있는 티미나카스 사원 힌두교 사원입니다 방에 비밀창고로도 쓰고 천문대로도 흥믹합니다 티미나카스 사원 아홉 개 머리 달린 앰이 여기서 저 꼭대기에서 살았다는데 정령이 살았다는데 여기 피미나카스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앙코르동 안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